그럼 이제 또 시험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면요. 거기에 242페이지에 그 집원변경이라는 게 있죠? 242페이지. 거기 보면 의의가 이렇게 써 있어요. 집원부여지역 안에, 집원부여지역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집원부여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동리예요. 동리. 가장 집원을 부여하는 최소단위가 동리입니다. 동리.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이제 서울특별시. 시는 서울특별시 가낙고 신림동이잖아요. 신림동. 신림동이죠? 그러면 이 지방은, 지방은, 지방은 충청남도, 서청곤, 장, 옥산리죠? 옥산리. 그래서 니동이에요. 니동. 동리에요. 동리. 동리니까. 네. 동리에요. 동리니까. 그러면 이 대한민국 전국 땅덩어리에 대해서 어디 휴전선 아래에 있죠? 이렇게 휴전선 아래. 이 휴전선 아래쪽에 국가가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해서 이 땅에, 이 토지에 뭐예요? 토지에 번호를 붙이죠? 이게 이 지번이라고 그랬죠? 그 번호 붙이는데 우리나라 토지는 뭐예요? 한 3600만 필지가 있으면 어디 임진각 부터 이 제주도 마라도까지 3600만 그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작은 세타 있죠? 하나의 구역을 정하는데 이 구역을 뭐예요? 씨는? 씨는 뭐예요? 동이고. 그렇죠? 예컨대 군 있죠? 군. 농촌은 뭐예요? 니로 정합니다. 가장 작은 단위에요.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신림동이 있어요. 자 여기가 옆에가 뭐예요? 상연동이 있어요. 신림동. 그 다음에 뭐예요? 상연동. 그렇죠? 그러면 이 신림동에 숲빛지 토지에 토지에 이제 번호를 1번, 2번 이렇게 번호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상연동에 뭐예요? 숲빛지 토지에 번호를 부여하고. 그러니까 지본부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니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본부여 지역 안에 일부 또는 전부의 지번이 순차적으로 설정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 그 시도지사나 대도지상의 승인을 받는다고 쓰여있죠? 그러니까 그 시도지사나 그게 242페이지예요. 242페이지. 그 242페이지 그 위에 5번의 지번 변경에 그 의의 있죠? 의의 그릴 때 왜 그러냐? 아까 그 반지축척을 외우라고 그랬죠? 그 반지축척할 때 그게 반치할 때 그게 지번 변경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세 반지 반출하고 지번 변경하고 축척이 변경이 되는 그 세 가지만 시도지사하고 대도지상의 승인을 얻는 거지 아무데나 시도지사 승인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틀린다. 그 얘기예요. 아무데나. 그러니까 항상 승인은 누구만 승인한다고 시도지사하고 대도시시장의 승인만 있어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시험문제 나와서 시험문제는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문제가 시험문제 나왔어요. 자 뭐할 때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예컨대 만약에 자 지적소관청이 토지에 대해서 이동이 생겼는지 그 현재 상황을 현황을 뭐예요? 현황을 조사하는 계획을 뭐예요? 계획 수립 시 토지 이동 현황 조사의 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절차상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치자니까. 그 칠판 한번 보세요. 토지 이동 현황 조사의 계획을 수립 시 절차상 시도지사 승인이 이렇게 시험문제 이렇게 나왔다 치자니까. 그러면 시 도지사의 승인이란 단어가 나오면 뭘 생각해야 돼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승인받는 건 몇 개만 있다랬죠? 세 개만 있다랬죠? 그 세 개가 뭐예요? 반, 반출, 지번변경, 축적변경. 이 세 가지만 그랬죠? 이거 틀린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런 거는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외우셔서 반지축척, 반지축 이렇게 외워서 승인받는 거는 딱 몇 군데만 승인받는 거라고 세 군데만 승인받지 아무데나 승인받으면 다 틀린 말이다. 그런 얘기였죠. 그런 걸 이해하시라고 보자는 얘기예요.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자, 거기 246페이지 지목이 나오죠? 246페이지. 246페이지 지목이 나오는데 이 지목은 매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지금 뭐예요? 올해가 31회죠? 그런데 시험은 한 번도 빠져줘야 돼서 매년 시험 문제 나오니까 별표 크게 해놓고 매년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다 지목 옆에다 써놓으세요. 올해도 나옴. 이렇게 떡 써놓으시고 계속 보셔야 돼요. 올해도 나옴. 꼭 봐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의의를 이렇게 써놨어요. 지목이라고 하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용도 지목, 용도 있죠? 사용하는 용도예요. 그래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몇 가지가 있어요? 이거. 28가지가 있어요. 28가지의 지목. 그래서 거기 지목의 설정 원칙이 있는데 그건 이제 일필일목, 말 뜻이 그거예요. 일필, 하나의 땅에 지목은 몇 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만 쓴다는 얘기예요. 일필일목에, 하나의 토지에 지목은 몇 개라고 하나다니까요. 그 다음에 주지목 추정의 원칙. 그래서 줄 쳐보세요. 주지목 추정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더 법적 용으로 얘기하게 되면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고?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이에요. 주된 용도 추정의 원칙이다. 그러면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란 일필지의 사용 용도 또는 용도가 두 개 이상의 지목에 해당할 경우에 주된 용도 사용 목적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는 원칙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시험문제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왔어요. 어떻게 시험문제 나오냐면 옛날에 그 저 그 전에 뭐 집안 같은 데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도로가 있고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도로가 있고 철도가 있는데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이런 데 봤죠? 근데 시험문제 통해 나면 이렇게 자 보세요. 하나의 토지에 용도를 두 개를 쓰고 있는 거 하나는 도로고 하나는 철도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청계천 가보셨어요? 서울의 청계천 보면 옛날에 청계천 보게 되면 옛날에 박형께서 이렇게 여기다 복괴도로를 만들어 놨고 아래는 뭐예요? 청계천이랑 하천이었죠? 위에는 복괴도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복괴도로 도로하고 하천 이렇게 만들어놨죠. 하나의 용도에 지목이 몇 개 쓰고 있는 거예요. 두 개 쓰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 시험문제 나올 때 이렇게 도로하고 철도가 있으면 이때 지목은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한다고 시험문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가만히 실패 한번 보세요. 도로하고 철도가 있을 때 선생님 생각에는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래에 있는 지목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처음 배우는 거니까 복괄 보게 그냥 본인이 느끼시는 대로 대담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도로하고 철도가 있을 때 시험문제에 위에 있는 지목으로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위에로 할 것 같아요? 아래로 할 것 같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가 뭐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입모양이 위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위쪽이 맞아요? 이게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그게 아니에요. 위아래가 아니라 방금 여기 읽은 대로 철도공사가 돈이 많으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있죠? 이 지방자치단체가 도로공사에서 돈을 많이 세금을 많이 갖으면 이건 도로로 하고 철도공사에서 세금을 많이 거둘 것 같으면 뭐라고 이거? 철도공사에서 주된 용도로 지목을 정하는 거지 절대 위아래가 아닙니다. 위아래가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유착이 낸다니까 그렇게 항상 하나의 땅이 두 개의 용도로 사용할 때는 뭐에 따르라고 주된 이익 우리는 모르죠? 지금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된 용도가 뭔지 모르죠? 이거는 정확하죠. 이거는 뭐가 정확하냐면 이게 정확하잖아요. 이거는 청계천이 청계천 하천이 역사적으로 중요하니까 이걸 지금 뭐예요? 이 정권 때 이걸 걷어냈잖아요. 걷어냈고 뭐 했어요? 하천을 했죠. 하천으로 이게 바로 주된 용도 추정이란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사용법적 추정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뭐예요? 택지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목적이 뭐예요? 택지개발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목은 대가 될 것이고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영속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목은 일시적이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예권되면 만약에 지금 잡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교회가 있잖아요. 그죠? 그 선생님이 앉아있는 이 지금 이 건물 이 밑에 이 땅의 지목은 뭘 것 같아요? 이 건물이 있는 땅 지목 대겠죠? 생각하세요. 대죠. 이게 대. 상가 건물 대죠. 그런데 여기 교회가 있다 해서 이게 종교용지예요? 아니죠. 이 교회는 뭐예요? 뭐 안 되면 아 신도수 적고 임대료 내야 될 것 이 사람도 임대료 내야 될 것 임대료 못 내면 이상하겠죠. 그게 이제 일시적인 거라는 얘기죠. 영속성이 없으면 지목은 체육이 종교용지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무슨 말인지. 그게 영속성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거기 두 가지만 줄이나 쳐놓으세요. 두 가지만 거기 주지목 추정의 원칙 있죠? 그 2번 줄 쳐놓으세요. 거기 줄 쳐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고 읽겠습니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란 일필지의 사용목적 또는 용도가 두 개 이상의 지목에 해당할 때는 주된 용도의 사용목적에 따라 지목을 뭐한다는 얘기예요? 설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영속성의 원칙 그래서 영속성의 원칙이란 다른 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시킬 목적이 아닌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용도 변경이 있을 때는 등록 전환하거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영속성이 영속성의 지목은 영속성이 있어야지 어디에 여기 상가 건물에 태권도장이 들어섰다 그래서 이 땅이 채용용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넘기세요. 자 그래서 여기 248배지의 지목의 구분이 있죠? 그게 이제 여기 시험 문제 얘기 있죠? 여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3번 별표 크게 해두시고 여기 28개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 지목은 이거는 28개가 뭐예요? 28개 지목은 본인이 뭐 해주셔야 돼요? 이건 자주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올해도 꼭 나오니까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니까 이건 할 수 없어요. 봐야 돼요. 그래서 보통 나중에 이제 이걸 뭐 다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봐야 되니까 뭐 예컨대 만약에 전답과목이 전 전답과목이 전답과목이 광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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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학도 철천재구유술 이렇게 철 천재구유술을 대학 강사로 뭐하니? 공채하니 원정교가 사적으로 기분이 뭐예요? 묘하게 뭐해서 기분이 묘하게 잡쳐서 뭐 먹자고 양주 먹자고 뭐 했다니까 주창했다 그래서 몇 가지 28가지 5개 8개 11개 11개 뭐예요? 14개 17개 19개 21개 자 22 아니지 이게 지금 5개 6 7 8 9 11 12 13 14 14 14 15 18 19 20 21 22 23 24 24 26 27 28 28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뭐예요? 도면에는 지적도 그러니까 토지대장에는 대장이나 토지대장 이매대장에는 정식명칭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제 전 답 이 과과 과손이고 목이 뭐예요? 목이 목장용지고 자 그 다음에 임의하고 그 다음에 광천지 그 다음에 염전 대장 그 다음에 장자가 공장용지예요. 그 다음에 이게 학교용지고 도로고 그 다음에 철도용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하천이고 재방이고 국어 유지 수도용지고 그 다음에 공원이고 채용용지고 그 다음에 유원지고 종교용지고 사적지고 묘지 잡종지 양호장 양호장 주유소용지 그 다음에 주차장 창고용지 창고용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디 이 대장에는 소유권자가 만약에 갑이다 자 이 땅이 만약에 뭐예요 이 땅이 목장용기라면 여기다 목장용기라고 써요 한마디로 이걸 우리가 정식명칭을 쓴다고 얘기해요 정식명칭 작년에도 아는데 계속 시험 문제 또 잘 나와요 도매너는 부어로 써요 왜 도매너는 필지가 여러개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필지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여러개가 들어가니까 여러개 들어가니까 여기다 뭐예요 목장용기라고 다 쓰면 칸이 부족할지 모르니까 한글자만 써요 우리가 이걸 부어로 쓴다고 얘기해요 부어로 그러면 원래 첫번째 음절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전이면 전이라고 과손이면 과 목장용기면 목자 임야는 임야라고 써요 근데 근데 이거 뭐냐면 공장용지는 공장용지는 공이라고 쓰면 뭐하고 겹쳐요 공원하고 겹쳐요 이건 두번째 음절을 써요 장이라고 써요 장이라고 그러면 그럼 만약에 이제 취업문제 나올 때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15 0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다 1번 4번쯤에 뭐라고 하냐면 자 위도면에 위도면에 지본이 15인 토지는 공장용지를 얘기한다 공장용지를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 문제 그러면 자 선생님이 생각할 때 여기 공짜로 보이죠 공짜로 보이죠 공짜로 보니 이게 공원 같아요 공장용지 같아요 근데 그러면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젊은 애들은 태어나니까 자기 주변에 아파트도 있고 공원도 있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로 우리가 어렸을 때는 공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인천의 성냥공장 우리는 어렸을 때 그런 노래 부르고 자랐잖아요 인천의 성냥공장 그런 노래 부르고 그런 식으로 이게 공짜면 공장부터 생각이 나요 그래서 많이 틀려요 그게 이게 공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니까 이건 뭐냐면 이건 공원이고 여기다 공장이려면 여기다 몰아서놔야 돼요 장자로 써있다 그런 얘기죠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도면에는 첫 번째 음절로 쓰는 게 원칙인데 두 번째 음절로 쓰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두 번째 음절로 쓰는 게 뭐냐면 두 번째 음절로 쓰는 게 뭐예요 두 장 천원차 두 장 천원차 두 번째 음절로 쓰는 것은 뭐예요 장은 뭐라고 공장용지 천은 뭐예요 하천 원은 뭐예요 유원지 같은 주차니까 이건 주차장 있죠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두 장은 얼마 차라고 천원차라고 천원차라고 그래서 저기 있죠 천원짜리가 천원짜리가 두 장이면 그게 차이가 얼마예요 천원차죠 그걸 연상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차장은 얼마 차라고 천원차다 이런 식으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요 그 내용이 뒷쪽에 뒷쪽에 나오는데 음 어디부터 먼저 봤냐면요 거기 254페이지 있죠 거기부터 먼저 봤냐면요 254 거기 지금 이거 갖고 이거 갖고 다니세요 이거 어 그래요 거기 뒤에 나와요 거기 이 암기방법에 그렇게 보시면 노트도 필기하는 거 노트도 잠깐 보시고 1월 달부터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기초적이니까 기초적이니까 그 뒤에 암기하시라고 어디에 보냐면 두 장 천원차 어디에 그런 게 써 있냐면요 두 장 천원차 두 장 천원차가 어딨냐 두 장 천원차 두 장 천원차는 안 써놨네 너무 저기서 안 써놨나 A 지목 여기도 안 썼네 아 이건 여기도 안 썼네 아 이거 책 여긴 여긴 여기도 안 써놓고요 그 여기 그 254페이지 어디냐 28개 일반원치 여기 안 써놨네 자 그 254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4번에 지목의 표기방법 있죠 어 4번에 거기 지목의 표기방법 별표 해주시고 별표 하세요 그거 작년에도 나오긴 나왔는데 항상 어디엔가 껴있을 거예요 어디엔가 꼭 나오니까 그걸 꼭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 1번에 지목은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옥도 임야대회 등록되고 경계점 자평독부와 공유지원부 대주권 등록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할 때는 뭐예요 정식명칙으로 등록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세 글자면 세 글자 네 글자면 네 글자 다 쓴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그러나 지목을 지속도 임야대회 등록할 때는 다음에 뭐예요 다음에 부어로 표기해야 된다 첫 글자를 따서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 예외로서 첫 글자를 따지 않고 천문자로 표기한다 이렇게 써놨죠 그래서 하천은 뭐라고 천이라고 쓰고 도면에 공장용지는 뭐예요 장이고 유원지는 원이고 주차장은 뭐라고 차로 표기한다 그랬죠 그 얘기했죠 그건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죠 기본 얘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이제 각 뭐예요 이 전화면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어 어 곡물 원예자무 당나무 뽕나무 있죠 어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뭐라고 이 특색이 있죠 특색을 책 보시면서 특색을 이제 나중에 1월달에 할 때 어 특색을 잘 저렇게 할 거예요 자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중에서도 또 그 그중에서도 이제 만약에 어디 보시냐면 자 거기 음 자 몇 페이지에 자 거기 6번의 광천지 나오는데 거기 단소지왕 있죠 자 249페이지 맨 아래 광천지 있죠 249페이지 맨 아래 6번의 광천지 있죠 그 광천지 보면 그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서규리 등이 용출되는 용출금이 그 유지를 위한 부지는 광천지를 하는데 거기 단소지왕 다만이라고 나오죠 어 다만이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거기 송류관 송수관이 저장시설 부지는 제외된다 광천지가 아니라 그걸 잡종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래서 이걸 이 28가지를 각 28가지 별로 특색을 있죠 뭐 답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고 답하고 유지하고 비교할 때는 뭐예요 이건 물배수가 용이하고 이건 물배수가 용이하지 않고 그런 특색을 알아야 되고 특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소지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A안의 B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A안의 B라는 게 뭐냐면 넘겨보시면 자 넘겨보시면 어디에 거기 251페이지에 251페이지에 거기 12번에 251쪽에 12번 있죠 거기 주유수용기 나오죠 그 주유수용기 보면 다만 자동차 선박 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동그라미 안에 공장 안에 있죠 공장 안에 안에 라고 하는 안에라는 말 동그라미 치고 그게 A안의 B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예요 A 뭐라고 A안의 뭐라고 A안의 B예요 그러면 큰 거 안에 작은 거니까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공장용지 안에 있는 정비공장 안에 있는 급유송위수는 주유수가 아니라 어디라는 얘기니까 공장용지를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 14번의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다만 단소지왕이 중요한데 줄쳐보시면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나오죠 안에 안에 안에라는 단어가 있죠 251페이지 맨 아래 251페이지 맨 아래 보면 거기 아파트 공장 등 단일용도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있죠 어디 안에 있어요 단지 안에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이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뭐예요 아파트 사시죠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통로 있잖아요 도로 있죠 도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라는 얘기예요 지목이 어디 안에 있으니까 아파트 안에 있으니까 대겠죠 대 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큰 거 안에 작은 거 뭘 물어보면 큰 거 안에 작은 거 물어보면 뭘 얘기한다 큰 거를 얘기한다 큰 거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런 것도 나왔어요 자 이렇게 고속도로 안에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있죠 휴게소 보통 우리 도로 운전하다 보면 두 시간이나 세 시간 가면 휴게소 가서 한번 화장실 가야 되잖아요 휴게소 가게 되면 건물 있죠 이게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고속도로 안에 있죠 그럼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의 지목이 뭐냐 그러면 어디 안에 있으니까 도로 안에 있으니까 지목이 뭐라는 얘기니까 도로다 그 얘기겠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거 이제 그거는 암기 안 해도 거기 바로 있잖아요 어디 세 번째 줄에 14번 도로 있죠 세 번째 줄에 그 밑에서 세 번째 뭐 있어 있어요 고속도로 안에 휴게소 문이 나오죠 그 지목이 도로라는 얘기예요 어디 안에 있으니까 고속도로 안에 있으니까 그건 안 해도 뭐만 알면 되니까 큰 거 안에 작은 거는 뭘 물어본다 큰 거를 물어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거 이해하시면 돼 그런 거 그런 거를 여러분 이런 게 시험 문제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니까 이거는 꼼꼼히 그래서 뭐부터 먼저 보고 특징 두 번째 뭐라고 단서주왕 다만 세 번째 뭐예요 큰 거 안에 작은 거 나머지는 잡종질을 하는데 이 잡종질은 특색이 없어요 이 잡종질은 나중에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할 수 없이 뭐가 잡종질이냐 이렇게 그러니까 27가지가 아닌 건 다 잡종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부대도 잡종질이고 비행장 있죠 비행장도 잡종질이고 그런 거예요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 자 뭐 면적 나오죠 면적 면적이 나오는데 작년에 나왔는데 우리 또 나을 거 안한 사람이 많아요 많으니까 거기 자 257페이지 면적을 보시면 면적을 보시면 면적이란 지적측량에 의해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예요 우리는 2차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항상 뭐예요 자 이렇게 이런 문제들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경사진 임야에 경사진 임야에 이렇게 경사진 경사진 임야에 뭐예요 임야에 면적값은 이렇게 뭐예요 면적값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경사진 임야에 면적값이 있다 그러면 경사진 임야에 면적값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경사가 줬어요 임야 산이 경사진 임야에 면적값 이렇게 나오면 이게 항상 무슨 면적이냐면 수평면적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면적을 산출하지 않아요 입체 면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답이 뭐냐면 수평면적이에요 수평면적 항상 수평면적이 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면적에서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뭐냐면 그 면적 침량 대상이 아닌 거 이런 게 문제에 나와요 면적 뭐라고 면적 뭐예요 면적 침량 대상이 뭐예요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이런 게 시험 문제에 나와요 시험 문제에 아닌 거 면적 침량 대상인 거 이렇게는 안 나와요 아니 항상 아닌 게 나오는데 거기에 넘겨보시면 자 거기 258페이지에 쌍갈 1번에 면적 침량 대상 있죠 258쪽에 258쪽에 거기 면적 침량 대상 그래서 뭐예요 1번 2번 쪽 있죠 거기에 당구장 표시 있죠 당구장 표시 그 당구장 표시를 별표하세요 당구장 표시를 별표하시고 면적 침량 대상이 아닌 거 이렇게 잘 나와요 아닌 거 아닌 거 대부분 하게 되면 거기에 합병하고 지목변경 있죠 그 두 가지 합병하고 뭐라고 지목변경 합병하고 지목변경 이 두 가지만 두 가지만 거기 꼭 그렇게 기억하세요 합병하고 뭐라고 지목변경은 뭐 하지 않는다고 답으로 잘 나오는 게 그 두 가지가 답으로 잘 나와요 합병하고 지목변경은 침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거기 분할하죠 분할 분할하면 토지를 분할하게 되면 땅이 두 개로 생기는 거죠 땅이 두 개 생기죠 하나는 100이었으면 하나는 뭐예요 100이 1이고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그러면 종전에 뭐예요 종전에 대장이 있었고 세로 대장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로 대장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이 세로 대장을 만드니까 이 땅을 다시 뭐예요 거리를 측량을 해서 측량해서 면접값을 구해요 측량을 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로 합병을 하면 그냥 대장하고 대장을 더하면 되지 다시 측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고 문제 나오면 면접 측량 대상이 아닌 것 하면 뭐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요 아 합병하고 뭐라고 지목변경은 지목이 바뀌는 거니까 아니 땅에다가 집을 줘서 지목이 자 전답해서 대로 바뀌는데 측량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거 그러니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봐 두시면 돼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에 면적의 결정 및 끝수처리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거예요 그냥 만만 보지 않는 게 만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거기 자 거기 그 쌍가리번 면적의 결정 및 끝수처리 있죠 끝수처리를 별표해 두시고 별표하세요 오늘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이거 세상에 처음 딱 듣자마자 다 이해가 되는 건 그건 그게 어디 인간이겠어 사이버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무슨 말인가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적에서는 축척을 일곱 가지 쓰고 있어요 지적의 축척을 축척이 치읕이니까 일곱 가지예요 그래서 어디 지적도에서는 축척이 일곱 가지가 뭐예요 6천분의 1부터 제일 싼 거 그 다음에 3천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2천4백분의 1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천이백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천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6백분의 1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5백분의 1이 있습니다 그러면 6백에 6천에 6천에 뭐예요 6천에 자 곱하기 2하면 삼천분의 1이 있죠 그 다음에 자 거기 천이백분의 1이 뭐예요 천이백분의 1을 두 배로 하면 오백 600 천 분의 1 두 배 하게 되면 오백이죠 지금 이게 분수니까 그래서 뭐만 제대로 기억하면 돼요 그러니까 6백 6천 3천 2천4백 1200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요거 요거하고 요거는 뭐예요 500과 600은 이제 600은 중간에 세 개만 알면 되니까 6천 반 삼천분의 1의 반이 6천 오백분의 1이 뭐예요 반이 천 600의 반이 1200 그래서 2400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임야도는 워낙 땅값이 싸니까 임야도니까 임야도니까 2조 2 두 개만 있어요 뭐하고 뭐하고 6천분의 1하고 뭐예요 삼천분의 1 두 가지만 있어요 근데 땅값이 싼 토지가 500과 600이에요 자 이 500과 600은 면적을 어디까지 면적을 0.1제곱미터까지 해요 자 그러면 0.1제곱미터 왜 그러면 잘 푸세요 우리가 보통 공시지가가 1m 1m죠 1m 1m 이거 우리가 1제곱미터예요 자 1제곱미터가 명동 충무로 있죠 그 스탑스 건물 땅이 얼마냐 하게 되면 보통 이게 자 8천에 8천 뭐 1억이라고 치죠 1억 1억이다 그러면 우리가 한평하게 되면 보통 0.3이니까 0.3 곱하니까 보통 1평 곱하기 1평 곱하기 뭐예요 121분에 자 얼마하게 되면 400하게 되면 0.3 08이니까 그러면 1제곱미터가 1억인데 그러면 0.1만 하더라도 얼마라는 얘기니까 까마디로 거의 뭐예요 일단 천만원 있죠 1제곱미터가 1억이면 0.1제곱미터는 뭐예요 이게 한 천만원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게 한평 정도면 뭐예요 한 3 곱하면 한마디로 뭐예요 그 자 3천만원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요 3천만원 자 그랬을 때 자 그러면 이렇게 0.1이라는 게 이만큼만 가졌어도 상당히 비싼 가격이 되니까 쉽지 않마디로 그러면 자 그러면 뭐예요 이런 땅은 이런 땅은 땅값이 비싸니까 어디까지 0.1까지 계산하려면 만약에 뭐예요 자 이만한 이만한 크기의 똑같은 크기에 이 똑같은 크기에 자 이 농촌 땅하고 이 똑같은 크기에 도시 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농촌 땅은 땅값이 비싸니까 싸니까 이 소점 아래까지 할 길은 없겠죠 이런 땅들은 다 뭐예요 자 이렇게 이런 땅들은 다 어디까지만 어 어 최소 면적이 1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1m 여기 11m 있죠 이렇게 계산해요 그렇게 되면 곱하면 면적이 120이래요 근데 이런 비싼 땅은 측량을 하는데 좌표를 이용해가지고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렇게 자 지구가 있으면 뭐하고 뭐하고 이게 위선이에요 경선이에요 위선과 경선 이런 건 아시죠 위선과 경선이 지나간다는 아기 그래서 공중에 비행기들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충돌하지 않고 다니는 거니까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우리나라 입장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자 우리나라는 몇 선이 38도 선이 있죠 중본점이 이제 125도 127도 이제 127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게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닥도 이렇게 뭐예요 땅도 다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위선과 경선이 있죠 그래서 좌표를 이용해서 거리를 계산하면 1cm까지 인공위선을 통해서 측량하게 되면 이 거리가 11.11m 11.11m 이걸 곱하게 되면 11.11 곱하기 11.11 하게 되면 이게 얼마냐면 123.43이 이래요 그러니까 자 이 농촌 땅보다 같은 토지 크기지만 얼마 2.4가 더 나오죠 아까 0.1만 하더라도 이 0.1만 하더라도 이게 천만 원이니까 국가가 뭘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죠 그래서 축적이 500과 600배 땅은 0.1까지 하는 거예요 0.1까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렇게 면적이 산출됐을 때 123.432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소점 아래까지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등록해야 되는데 나머지 이 숫자를 0.1 상의 1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올릴 건가 버릴 건가 있죠 그런 걸 따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온 거죠 올해 올해 문제 나왔는데 이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1월 달에 정확히 할 거예요 할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할까요 네 끔 Buch 끔 Buch 끔 Buch 끔 Politik 끔 끔 끔 끔 끔